기대하세요! 킹스레이드 킹스레이드 아니 그리고 사진을 조금 이게 어떤 컨셉으로 찍은 건가요? 아 이게요! 제가 이번에 게임 광고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컨셉도 있고 또 다른 컨셉도 있고 세 가지 컨셉이 나옵니다 게임은 원래 저도 참여하는 축구 게임 모델이셨는데 기대하세요! 피파 온라인 이번에는 어느 종류 게임인가요? 핸드폰 게임인데요 킹스레이드라고 제목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아잉 뭐 종류만 핸드폰 게임인데 레이디가 아니라 레이드군요 네 킹스레이든데 꿀버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 둘 셋 거기서 그 킹스레이디로 레이디로 네 너무 자세했어요 노렸냐고 하십니까 결국은 BPL이냐고 아잉 광고주 저거 봐라 저게 우리 모델이다 라고 하십니까 광고주 낄끼끼끼리라고 근데 굉장히 예쁘면서도 뭔가 찍을 때 좀 부끄러워했던 표정이 좀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버전이 여러 가지라 제가 그날 여러 변신을 했죠 음 하나 둘 셋 우 정신줄이 쏙 빠지도록 아잉 정신줄이 쏙 빠지도록 킹스레온동둥 춤도 찼어요 저 심지어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 우 킹스 해주세요 정신줄이 쏙 빠지도록 애정해주세요 손가락이 으스러지도록 킹스레온동둥 킹스 해주세요 정신줄이 쏙 빠지도록 아잉 애정해주세요 손가락이 으스러지도록 하나 둘 셋 이 tire 애정은 계속된다 쭉 쭉 쭈